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. 2023년 3월 학력평가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공통강의 촬영을 마치고 확률과 통계를 시작하는데요.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서 3월 학평에서 확통은 더 중요해요. 미적이나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 범위가 매우 좁아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의미가 좀 작다라고 보면 확통은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.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선생님 상승효과 기초개념공사 수업만 들어도 다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.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확률이나 통계 다 기반이 되는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. 자 이 파트의 내용이니까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라도 여러분들 공부를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자 1, 23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3, 2, 3, 파이, 2. 자 이런 건 이제 기호죠. 3, 2, 2는 순열. 얘는 중복순열. 이거는 3 곱하기 2. 그래서 두 개를 곱하는 거고요. 얘네 두 개 곱하는 게 아니라 3에서부터 출발해서 두 개의 자연수를 연속해서 곱한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얘는 3을 두 번 곱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얘는 더하기 3의 제곱. 자 이렇게 되니까 6 더하기 9 하면서 정답은 1번 15가 되겠습니다. 다음 24번 원순열 문제입니다. 자 5명의 학생이 원 모양의 탁재에 그냥 둘러 앉습니다.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곳으로 본다. 자 그냥 원순열 아직 기본 문제죠. 5명을 여기다 앉는 건데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. 자 A, B, C, D. 5명. 자 5명의 학생이 이렇게 단순화를 딱 시킨 거예요. 자 그때 A부터 아무데나 그냥 앉게 만드는 거야. 그럼 A를 여기다 앉든, 여기다 앉든, 여기다 앉든, 여기다 앉든, 여기다 앉든 상관이 없어. 왜?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. 자 이거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중식당, 좀 큰 그런 중국집 식당 가면은 돌아가는 테이블이 있는 그런 식당도 있어요. 원형 테이블. 돌려가지고 탕수육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은 돌리면 저 반대편으로 가는. 자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얘는 아무데나 앉으면 경우의 수가 1이에요. 그리고 나서 기준점을 딱 만들어주는 거야. A 이렇게 딱 앉히는 거지. 그리고 나면은 B, C, D를 여기 네 자리 중에서 앉히는 거니까 네 명이 앉는다 하면서 얘가 4 팩토리알이 되는 겁니다. 4, 3, 1. 자 그래서 얘는 5 마이너스 1의 팩토리알.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. 이제 첫 번째 방법, 기준점. 자 두 번째 방법은 5명을 일렬로 배열하고 중복 제거한다. 그냥 얘를 일렬로 배열한다 치면은 5 팩토리알인데 중복이 생깁니다. 그래서 나누기 5.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답은 24.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4 팩토리알이어서. 자 이거의 개념을 여러분들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상승효과 확률과 통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선생님이 또 유일한 문과를 경험한 문과 출신의 수학 강사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들 선생님이 확률과 통계 교재를 가장 두껍게 쓰고 강좌도 가장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니까. 자 그래서 원순열 개념 정확하게 잡아두세요.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. 다음 25번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. 갓순인데 자 우리 이제 바로 앞에서 풀었던 그 원순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특수한 상황이에요. 원이 나오고 문제에서도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이 딱 있어요. 그럼 걔는 딱 무조건 그냥 원순열로 풀어야 돼. 그런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카테고리가 갓순이긴 하지만 사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순열이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곱하기 나누기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딱 유형별로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지 그렇게 해서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 해석해서 푸시면 돼요. 무슨 말인지 하면 선생님 푸는 거 한번 봐봐. 자 일단은 문자가 8개가 있어요. 8장의 카드가 이렇게 그림도 다 친절하게 그려져 있습니다. 얘를 일렬로 나열한데 그럼 이제 8칸이 있는 거야. 여기 안에다가 이제 A, A, B, B, C 이렇게 섞어 놓는 건데 자 뭐라고 했냐면 양 끝 모두에 B가 적힌 카드가 놓이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어.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B를 일단 놓고 시작을 해도 되죠. 그죠? B, B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야. 그럼 얘는 이제 사라지는 거지. 근데 얘네 두 개를 사라지게 할지 얘네 두 개를 올려놓을지 이 순서를 바꿀지가 지금 여기서 문자가 적혀있는 카드라고 했는데 카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지금 상관이 없는 거야.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. 그치? 이게 확률에서는 구별을 시켜줘야 되는데 경우에 수할 때는 그냥 구별을 안 한다 하면은 구별을 안 하면 돼. 그럼 지금 나머지 카드 몇 장이니? 6장이지. 6장의 카드를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 넣는 거예요. 자 근데 그냥 문제를 해석해서 푼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첫 번째 자 그 다음 무슨 카드부터 넣을래? 여러분들 A부터 넣어도 되고 그 다음 B 넣어도 되고 C 넣어도 돼. 뭐 A, B, C 순서대로 가도 되고 뭐 B, C, A 순서대로 가도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A, B, C 남은 카드 중에서 뭐를 여기다가 먼저 넣고 싶어? 선생님이라 그러면은 B부터 넣을 것 같아. B부터. 왜냐하면 B가 한 장밖에 없잖아. 나 귀찮은 거 엄청 싫어하거든.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막 생각해야 되니까 제일 쉬운 것부터 하자. 그래서 순서를 B부터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B를 여기에다가 놓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가 되니? 6가지겠죠. 6가지. 6가지가 되는 거야. 6시 1이라고 쓸 것도 없잖아. 6자리 중에 한 자리에 그냥 B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내 B입니다. 오케이?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B를 올려 놓을 수 있겠죠. 뭐 아무데나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. 그럼 이제 5자리가 남았습니다. 5자리. 5자리에 이제 얘까지 들어갔으니까 C, C, A, A, E. 자 그 다음엔 뭐 집어넣을까? 그 다음에는 A부터 넣으면 되지만 C가 두 장밖에 없으니까 C를 두 장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. 자 그때는 조합을 쓰면 되죠. O, C, E. 이렇게 쓰시면 돼요. 그럼 여기 이제 C가 되는 거야. 이렇게 C. 어 누나이 그러면은 A는 어떻게 되죠? 여기 C, C가 이렇게 들어가요. 뭐 C, C가 이렇게 들어갔어. 그럼 A는 어떻게 되죠? 세 개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. 그러니까 얘는 안 곱해도 되는 거지. 자 A 자동이야. 얘는 A가 자동 결정된다. 자 이런 개념도 여러분들 다 배우셔야 돼요. 자 그래서 이제 6 곱하기 5C 조합은 여러분들 계산할 줄 알아야죠.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거라서 다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상세효과, 확률과 통계에서 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알려드립니다.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.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. 지금 여기 C, C 이게 없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 요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요 6개 들어가야 되는 게 이 BB를 제외하고 지금 나머지죠. 그러니까 얘를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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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, C, C 자 요거 배열인 거야. 요거를 배열하는 거야. 그때 쓰라고 이제 배우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. 자 갓순이라는 거고 6 팩토리얼 한 다음에 여기 3개 있고 2개 있으니까 이제 3 팩토리얼, 2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지. 자 그럼 이제 6, 5, 4, 3, 2, 1 요게 이제 6 팩이고요. 그 다음에 3 팩토리얼 하면 3, 2, 1 자 이렇게 되니까 6 팩, 3 팩 이런 식으로 나누면 3, 1, 3, 1 이렇게 지워지게 돼 있어요. 그럼 이제 6, 5, 4 그럼 나누기 2 팩이니까 여기 2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죠. 그래서 30 곱하기 2 하니까 얘나 얘나 지금 얼마예요? 60이 되는 거죠.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셔야 되고 둘 중에 뭐가 좋아?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푸는 거를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자 정답은 4번 60이 되겠다.